이렇게 앞으로 저희 장애가 되신 분이 되게 부모님께 많이 전해주실것이죠 강자들 네. 식사 안 아시잖아요? 식사 잘 마시죠. 집안은 정신 없어졌어. 집안은 정신 없어졌어. 신빈이 안 맞았죠? 식사할 수 없어졌어. 야 너 그거 참아주세요. 아, 세팅이다. 고통이 창배라, 고통이. 다음에 나올 게스트는 깜짝 놀랄 게스트죠? 아 뭔데 이거? 어떻게 하면 돼? 지금 오래됐거든. 시대 때야 이거. 기대할 수 있어. 다음 들으실 노래는? 열리는 마켓. 손방추 아나운서요. 네, 다음 들으실 노래는? 타이틀 스페셜 무대. 지금 형 80년 됐어. 아니, 내가 여기 지금 이거 보니까 보는데 80년대인데 아니, 형만 있으면 딱 80년대인데. 지금 이런 분위기야. 딱이 형, 오늘은 되게 우울해 보인다. 몰라, 너. 어제, 어제는 되게 기분 좋아 보였어. 오늘, 오늘 왜 우울해 보이지? 누가 떡볶이를 안 좋아해. 액션! 나 아까 정리하면 울어요. 넌 왕이 없는데 어제 한 달 반했어. 근데 그 여자가 이뿐이야. 그래서 남편을 정정적으로 보내서. 죄송해요. 나 여기 잘 안 웃는데. 나 우사된지 한 적 없는데. 모뎅볼을 흘리니까. 핸드폰에다가 너무 많이 흘리니까. 거기에 빡빡한지. 모뎅볼을 떨어뜨리면 괜찮네. 핸드폰에다가 막. 너무 많이 떨어뜨린지. 모뎅볼을 너무 핸드폰에다가 흘리니까. 그거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. 안 찍혔나요? 여기는 강제 얼굴 봤을래서 안 찍혔죠. 대사를 하려면 얘를 받으면 되죠. 자, 돌려주세요. 이거 티는 아니래요. 오, 맞아, 맞아. 여기 놓치게. 맞아요, 칼이. 이렇게 뭐. 정말. 야, 어디가. 아, 다쿤. 본 방송만큼 재밌는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 추천 메이킹은 다음 메이킹은 이쪽